자 이제 교재 89페이지 차고가 나오죠. 핵심 강의 노트는 수업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기시면 90페이지에 법주문이 나와요. 먼저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불일치 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말인 것이고 상대방과 짜고 한 것은 짜고 하는 거짓말 통정어져 표시죠.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 됐음을 모르고 했다면 실수한 거예요. 이게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효과는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일단은 뭐한 거냐면 유효한 거죠. 다만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삼자, 모르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무효. 일단은 효과가 있는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일정한 욕구를 갖추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죠. 법정으로 볼까요? 90페이지의 백구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니까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의의가 나오는데 이 의의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 해석을 하면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차고는 항상 무슨 해석을 전진화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전진화하는 거죠. 그 내용에다가 좀 적을 건데. 자, 교재 보시면 차고의 태양 유형해가지고 1. 표시상의 차고, 2. 내용상의 차고, 3. 동기의 차고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이것을 표시하게 되면 의사 표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 동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됐고. 그 형성된 의사에 따라서 이 땅을 나에게 파셔라고 표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동기의 차고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내용의 차고 동기도 내용도 의사도 아무 문제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다면 우리가 표시상의 차고라고 하는 거죠. 자, 표시상의 차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혀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잘못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담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자를 빼고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오케이. 잘못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었다. 이런 걸 우리가 표시상의 차고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내용상의 차고는 뭐냐면 표시가 정확히 됐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그 내용을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내용상의 차고라고 합니다. 만약에 표시가 잘못됐으면 표시상의 차고인데 내용상의 차고는 뭐라고요?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내용상의 차고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인마.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아. 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고마워. 꼭 그럴게. 이런단 말이죠. 원래 제가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는 내용은 나가 디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꼭 그럴게. 고마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덕담으로 받아들였다면 표시가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내용상의 차고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이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달러 하면 별말 없이 미국 달러로 받아들일 텐데 갑, 지, 딸에는 이것이 만약에 호주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표시했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죠. 이거 우리가 내용상의 차고라고 하는 거죠. 의자적이죠.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실제로 이것이 판례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문제에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개념만 잡으면 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동계차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고라고 하는 것들은 99%가 다 동계차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땅을 사게 된 동계차고죠. 아파트 입구에 지하철역이 건설될 거라고 하길래 건설될 줄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지하철역이 건설되지 않더라. 아파트를 사게 된 동계차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고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동계차고예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건축법의 제안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그 땅을 사게 된 동계차고인 거죠. 그래서 교제 보시면 3번. 동계차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학설도 대립되어 있고 판례도 좀 학설과 일치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계차고는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든지 또는 입니다.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차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교제의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죠. 동계차고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계차고가 차고가 유발된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우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울 수가 없는 땅인 경우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첫째,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 측에서 전원주택을 지울 수 있다라고 저의 차고를 유발시킨 경우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계 보시면 취소의 요건이 나와요. 중요 부분이어야 됩니다. 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야 중요 부분인 거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중요 부분인 거죠. 이건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인 거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는 판례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재 우측에 보시면 사람, 물건, 법률, 성장에 쭉 나열 됐거든요. 쭉 읽어보시는데 읽어보실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인 거죠. 아,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중요 부분이구나. 아,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외우는 건 아닌데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뜻 생각하면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불리하면 다 취소하겠죠. 다시 말하면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산 사람이 취소.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취소하겠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죠.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다 취소가 될 것이고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겠죠. 우리 판례는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수량, 지적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안전보호죠. 100평이라고 땅을 샀는데 측량해 보니까 97평, 3평이 모자라요. 또는 1평이 남아요. 이렇게 조금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썼죠. 그 이유는 뭐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입증입니다. 표의자가 입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란 점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좀 어렵게 나와 있죠. 그런데 수험적으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4편의 착오에 중과실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을 치됐음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불을 치됐음을 알 수 있었는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과실을 내포해요. 실수한 거라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과실은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과실이에요.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중과실이에요. 추상적이죠. 우리 패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누군가를 신뢰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이라면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의미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의미로 취소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난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죠.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았어요. 확인 안 한 거죠.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하길래 믿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과실인 겁니다. 따라서 착오를 의미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봤다면 저는 중대한 과실이고요. 착오를 의미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자, 공장을 신축하려고 땅을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안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비슷한 판례는 뭐가 있냐면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하는 판례도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상대방을 믿고 확인하는 것이니까 과실이고요. 착오를 의미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저저저저 실수했다. 그러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는 것을 끌어내셔야 돼요.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의미로 뭐 할 수 없는 걸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예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의미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뭐 했어요?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이 입증한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효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하고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착오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있거든요. 좀 까다롭긴 한데 무조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아파트를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느냐 계약금액만큼 손해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잘못 샀는데 그 잘못 샀는데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상대방은 저에게 무엇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취소는 결국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제해서 또 공부하겠지만 착오에 관한 부분은 잘 공부해 두시고 학습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책임 범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단에 화해 계약이 나오는데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착오와 관련 문제 가지고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라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리도 정확히 배우는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는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번 전달기간에 잘못 전달된 경우 집변 아저씨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갑돌이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집변 아저씨가 갑순이한테 잘못 배달했어요. 그러면 갑돌이에게 도달 안 된 거거든요. 갑돌이에게 도달이 안 된 것이니까 의사 표시 자체가 효과가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아니다. 또 표시기간에 착오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착오 문제는 거죠. 예를 들어 표시기간에 하면 전보치로 간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전보치로 가가지고 아가씨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쳐주세요. 전보를 그랬더니 아가씨가 3천 원에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잘못 쳐서 보냈다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죠.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쓰려다가 3천 원에 매도하겠다 잘못 쓴 거죠. 따라서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다. 다른 제도와 결합해가 1번 착오와 사기 선택적 행사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치수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치수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뒤에서 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인데 일단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은 경합된다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최근 판례가 좀 변경이 된 건데 장론도 규정이 좀 다릅니다. 자 최근 판례 변경될 것을 보완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했다는 거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고 하자담보 책임인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착오와 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하면 계약금도 뺏기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계약금을 돌려갖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착오와 법률행위에서 숨은 불합이야 무효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합이로서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숨은 불합이니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범적 해석이라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오표시 무의 원칙이거나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불합이로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의제입니다. 기억 아니 문제 봐야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이죠. 2020년도 30일의 문제네요. 기억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 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치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는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질문입니다. ㄴ 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 를 이유로 의사표 를 취소한 경우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 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진다. X죠. 왜냐하면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ㄷ 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자유거죠. 자 중간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실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ㄹ 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X다. 왜요? 해제된 후에 취소를 할 수 있어야 계약금 돌려갖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하자 있는 의사표시 4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